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 19번인데 답만 보니까 장려 문제가 크거에요. 자 토지동의 시기가 언제냐 하게 되면 공사가 뭐에요? 공사가 중공할 때인데 거기 2번의 답이 공사가 착수할 때가 아니라 뭐에요? 공사가 뭐할 때라고? 중공할 때. 토지동 시기다. 토지동 시기라는 건 지적공부 정지 시기인데 한마디는 뭐에요? 개발사업을 마치게 되면 이 개발사업을 마친 지역에 도시개발사업을 마치게 되면 전답이 대가 되죠? 그러니까 그 모든 토지 하나하나마다 공부에 뭐에요? 등록된 사항을 고쳐줘야 되겠죠? 정리해줘야 되겠죠? 그런 시기가 언제냐? 공사가 뭐할 때라고? 중공할 때다. 그래서 토지동 시기라는 것은 다른 말은 뭐에요? 지적공부 정리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요. 그 다음 20번을 발표합니다. 605페이지 20번. 이런 지금 뭐에요? 도시개발사업의 특례는 시험문제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또 나온다면 이제 대인청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아까 18번 문제에서도 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이렇게 개발사업에서 뭐에요? 토지동 시기가 생긴 경우 거기에 동그라미 2번 있죠? 도시개발사업 등에 18번 문제에 동그라미 2번 도시개발 사업 등에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 신고가 된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이동을 뭐에요? 원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이동 신청을 뭐에요? 요청한다고 써 있죠?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나와서 토지소유자가 신청한다라고 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요청만 하는 거예요. 사업시행자만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토지소유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게 세 가지라 그랬죠? 그게 바로 복구 신청 못하고 회복 등록 못하고 이렇게 개발사업 쪽에서는 사업시행자만 하지 토지소유자가 신청하지 못한다. 그 얘기 지금. 그 얘기 이해해 주시고 605페이지에 20번 별표해 주시고 토지소유자가 바빠서 대의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네 가지입니다. 1번 채권자 대의. 동그라미 3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토지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예컨대 세종시가 도시 외곽에 땅을 취득해서 복지관을 줘서 전답이 대가 됐다 하게 되면 그 땅을 관리하는 세종시장이 자치단체 장이 관리하니까 그 사람이 대의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의 공공사업일 때 사학도 철천제 이런 사학도 철천제 하천국어유지 있죠? 이런 지목은 사업시행자가 대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5번의 주택법의 한 공동주택 부재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인. 관리인이 없다면 공의자용 손님만 대표자 했죠? 그래서 못 빼고 2번 빼고 이 4가지는 여러분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2번에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부재에 대한 관리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출제하는 사람이 답을 만들어낸 거니까 그게 답이다 이렇게 보지 않죠. 자 여기 있어요. 자 606페이지 보시면 21번 별표합니다. 21번 별표해 두시고 자 거기 토지의 조사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틀린 거 그랬죠? 그래서 1번은 뭐예요? 모든 토지에 나왔죠? 왼쪽에 항상 누구? 국토교통부장관이 나오는 게 맞죠? 2번도 마찬가지예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경계면적, 자표구, 토지동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치고 토지동이 생기면 자 두 번째 줄에 신청 동그라미 2동이 생기면 소유자가 신청하죠?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거 소관청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신청이 없으면 신청이 없으면 동그라미 치고 없으면 뭐 한다는 게? 직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줄 반, 세 줄 정도 되죠? 이 세 줄을 핵심 단어만 읽으면 된다. 토지동이 있을 때 신청하고 소관청이 받아서 결정하고 없으면 뭐 한다? 직권이다. 자 그러면 거기 이제 동그라미 3번에 3번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 단어가 뭐예요? 그 승인 나오잖아요. 대도시장의 승인. 그렇죠? 대도시장의 승인, 시도지사하고 대도시장의 승인 나오면 뭐예요? 그 앞에 반지축척이에요? 반지축이 아니잖아. 반지축이 아니니까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왜? 거기 토지동 현황조사 토지동 현황을 뭐예요? 조사 측량하는 것은 반출도 아니고 지번 변경도 아니고 축적변경도 아니니까 그런 승인 자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소관청이 그런 토지동 현황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수립하면 되는 것이지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거기 그래서 거기 4번에 토지동 현황조사 계획에 따라 2동 조사할 때는 조사법을 작성한다고 얘기인데 그렇게 보시고 했던 3번 항상 뭐가 나오면 승인이란 단어가 나오면 몇 가지만 반지축척뿐이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22번 별표합니다. 22번 별표해 주시고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일단 소관청은 소관청은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 표시가 공부에 뭐하지 않으면 일치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뭐할 수 없다. 정리할 수 없다. 그랬죠. 있다 그러면 쓴다. 그랬어요. 없다. 다시 반대로 자 어디로 소관청에서 등기서로 반대로 보내는 걸 우리가 불부합 통지라고 한다. 불부합 통치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2번 국위재산법에 따른 총괄청 있죠. 국위재산법이 단어가 나오면 자 국위재산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중앙관서의 장애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등록한 사람 국위재산법 소유자 등록은 누가 한다. 소관청이다. 국위재산법 소유자 등록은 누가 한다. 소관청이 한다. 소유자가 없는 자 그 소유자 등록은 뭐예요. 국위재산법 소유자 등록은 뭐예요. 소관청이다. 자 3번에 뭐가 나왔어요. 신규 등록이 나왔죠. 첫 번째 답은 촉탁사유가 아니다. 두 번째 답은 등기부가 없으니까 등기부 갖고 소유자 정리한다면 틀리겠죠. 그래서 3번에 신규 등록에는 단어가 나왔는데 수유권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도 없는데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필 정보역이죠. 등기완료통지소 등기사항증명서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전산절에 따라 정리한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항상 뭐가 나오면 신규 등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첫 번째는 뭐라고 촉탁사유가 아니고 등기부 갖고 간다면 말도 안 된다. 그 생각 항상 해두셔야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 거기 24번 문제를 24번 문제를 보시면 공간정보고침을 안 읽어도 되고 지적공부의 등록상에 잘못이 있는지를 자 거기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정조할 수 있는 경우로 모두 그런 곳은 쓰죠. 그러면 기억에 뭐예요. 잘못 정리됐으니까 해야 되고 자 그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의 경계 항상 뭐예요. 면적이 증감이 있는 경우 나오죠. 면적이 증감이 있는 경우는 직권에 소유자가 신청해야 돼요. 소유자가 신청한다. 소유자가 신청해야 된다. 그죠. 한마디로 뭐냐면 아니 그렇잖아. 필지에 등록된 이렇게 뭐예요. 필지에 등록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도면이 있으면 자 이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경계의 위치만 위치만 바꾸는 것은 직권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뭐예요. 면적이 증감이 있으면 이건 뭐예요. 당사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직권하면 안 된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거기 니은이 증감이 있다라는 단어가 있으면 면적이 증감이 있는 동그라미 치고 있으면 뭐라고 신청해 신청. 면적이 증감이 없어야지. 그 다음에 디귿에 뭐예요. 측량 준비 파일 준비 동그라미 자 준비 파일은 측량을 한 거예요.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니까 아니 준비하는 거에 다르게 정리된다는 게 말도 안 되지. 그 말 자체가 안 되잖아. 아니 측량 성과와 다르게 됐다 그러면 성과 그 측량 결과와 다르게 됐다면 잘못됐으니까 고치지만 준비한 거 이건 이제 출제하는 사람이 이게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얍삽하게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근데 이 인간은 이 정도 문제라는 거는 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준비 파일과 다르게 이게 말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는 빠져야 돼요. 니은과 디귿을 뺍니다. 그래서 어기 경우를 모두 고르고 고른다 그렇게 되면 뭘 빼는 거 니은과 디귿 빼죠. 니은과 디귿 1번 빠지고 니은과 기역 니은 이거빠지고 2번 아니면 3번인데 자 당연히 뭐예요. 기역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기역하고 뭐예요. 기역하고 몇 번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인용된 거 기역하고 니은 3번이 답이다. 무슨 말 얘기하시죠 이거. 어 그래요. 왜 니은은 왜 틀렸다고 면적에 증감이 있으면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이지 직권 안 돼. 그 다음에 준비 파일은 말도 안 되고 자 다시 말로 뭐라고 측량 성과와 다르게 됐을 때 얘기지. 성과 결과와 다르게 됐을 때 준비는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5번을 한번 보시면 자 이것도 뭐예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정장할 경우가 아닌 거 써놨죠. 아닌 거 써놨어요. 그래서 그 25번에 문제가 뭔지 모르지만 그냥 지문만 1,2,3,4,5번 봤을 때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어 토지이용 나오잖아요. 이용 나오면 무조건 답이야 그거. 토지이용은 어디만 써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부동산 종합공부에만 있어야 됐네요. 부동산 종합공부에. 이해하시죠. 어 그래 그런 거 하나 찾아내는 것도 얼마나 기분 되게 좋은 일이야. 자 하여튼 토지이용이란 단어는 어디만 들어간다. 부동산 종합공부에만 들어간다. 이렇게 보죠. 자 2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7번 문제는 자 일곱 거 없이 세 번째 줄에 문제가 뭐예요.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걸 있죠. 첫 번째 답이 뭐예요. 아 신계등록 하여튼 촉탁 사이가 아닌 것 하면 답이 뭐라고 일단 신계등록을 찾는 거예요. 신계등록 신계등록이 어디 있어요. 어 넘겨보니까 4번이 있네. 어 넘겨보세요. 거기 4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4번에 있죠. 신계등록이니까 다시 무슨 단어가 보이면 신계등록 보이면 답이 세 가지다. 하나는 뭐예요. 촉탁 사이가 아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두 번째는 절대 대장은 뭐예요. 등기부 갖고 하는 게 아니다. 등기부가 없으니까. 소유자 증명서면 얘기니까 촉탁 사이가 아닌 것 하면 답이 뭐라고 신계등록이다. 그게 답이 눈에 안 뜨면 그게 뭐예요. 소유자 정리가 답이에요. 소유자 정리 그렇게 보지 않죠. 자 넘겨보세요. 자 611쪽에 30번을 별표합니다. 30번을 꼭 별표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여기 법률상 지적정리 등의 통제에 관한 설명을 틀고 있죠. 그 말이 의미가 이런 거예요. 자 일단 아까 얘기했지만 촉탁이란 단어가 나오면 촉탁 촉탁 대상이 뭐예요. 촉탁 대상이 아닌 거 나오게 되면 자 답이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답 세 개가 답인데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뀐 건 각자 알아서 할 일이니까 아 예컨대 연기군이 세종시로 됐는데 소유권자가 내 30만 소유권자가 내 땅에 내 땅에 연기군을 세종시로 바꿔달라고 신청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게 누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라. 사업시행자가 그러면 자 두 가지 답은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신규등록이 답이다. 촉탁 대상이 아닌 거 두 번째 답은 등기 관서에서 등기 소유권이 갑에서 열로받겠다고 등기 완료 통지서 보내주죠. 이 등기 완료 통지서 보내주면 이 통지서에 의한 갑에서 열로받겠다고 소유자 정리하는 거 있죠. 이 소유자를 정리하는 것은 뭐가 아니라는 게니까 촉탁 사유가 아니다. 이 두 가지라도 꼭 답을 외우라는 게 답을 그 다음에 통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통지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 갑부가 있고 을구가 있고 뭐예요. 자 표제부 갑부 을구가 있고 뭐가 있다는 게니까 자 이렇게 토지가 있고 대장이 있다는 거죠. 자 대장의 소유권자 갑이 충청도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백번지 다 면적 500이라는 이 땅에 집을 짓다 그죠. 내신 뭐예요. 내신 집을 짓고 내신 그냥 9월달에 답으로 세금을 내고 싶어서 그냥 몰래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그랬죠. 소관청이 자기 관내에 뭐라고 토지에 뭐가 생겼는지 이동이 생겼는지 이 용이 아니에요. 이 동이에요. 자 현재 뭐라고 현재 상황을 뭐한다는 게 이거. 조사하는 기획을 수립한다고 그랬죠. 기획을 그렇죠. 자 그럼 기획을 수립하는데 이거 절차상 시도지사 승인 같은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괜히 승인 나오고 그러면 튼다니까요. 복구하는 것도 승인 없다고 그랬어요. 반지 축청만 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동이 생긴지 현재 상황을 조사하죠. 조사하는 데 장부에는 분명히 답인데 공무원 눈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집이 보이죠. 걸리면 얘는 지금 9월달에 답으로 세금 내려고 하니까 얘한테 내용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 지적을 소관청은 소관청은 승인 나왔죠. 승인 나왔는데 두 번째 줄에 뭐라고 집원을 변경할 때는 누구한테 소유자한테 알려줘야 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번에 토지표시관은 변경등기에 필요할 그 지적공부의 통지는 날짜 나오지 이제 잘 보자.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뭐예요. 변경등기가 변경등기가 뭐하다는 얘기예요.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다. 필요한 경우 변경등기가 필요하다는 경우는 뭐예요. 등기부가 있다는 얘기죠. 등기부가 있으니까 여기를 뭐예요. 대로 바꿨으니까 자 이렇게 촉탁을 해서 1번에서 이 답을 뭐로 바꿔야 돼요. 대로 바꿔야 되죠. 자 그래서 대로 바꾸고 등기관이 부동산 표시 변경을 마치고 마치고 자 어디로 통지서를 보내주면 자 변경등기가 필요한 것은 등기관서에서 보내언 등기 완료 등기 완료 뭐예요. 통지서를 뭐한 날부터 접수받은 날부터 접수받았으면 접수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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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이죠. 접수하게 되면 접수하게 되면 1이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며칠이라는 게 이게 이게 15일이라는 게 15일 접수받은 15일이에요. 그럼 접수받고 15일이고 항상 뭐예요. 완료 통지서를 받은 남부터 접수받은 이걸 접수받는 15일입니다. 그 다음에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변경등기가 이렇게 뭐예요. 변경등기가 뭐하지 않다는 게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다.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를 반대적으로 해석하면 등기부가 없다는 얘기다. 아니 등기부가 없다는 얘기죠. 등기부가 없으면 공부에 모한 날부터 이렇게 대라고 뭐예요. 대라고 등록한 날부터 등록 이게 며칠일이라고 이게 7일이다. 이게 등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몇 번에 동그라미 번에 뭐예요. 등록이란 단어가 두 번쯤에 보이죠. 등록 동그라미 시고 등록이란 단어가 보이면 10일이 아니라 며칠일이고 7일이다. 이게 등록보이면 7일이다. 그런 얘기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여기 4번에 뭐라고 4번에 접수한 날부터 통지서 등기완료 출시세 등기완료 통지서를 모한 날부터 접수받은 날부터 며칠일이라고 15일이다. 올해가 올해 시험에 이게 나와요. 이게 나오니까 이 날짜 잘 보세요. 나오니까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거기 31번 보시면 착한 사람이 낸 거예요. 시험 문제 왜 착한 사람이냐면 거기 첫 번째 동그라미는 뭐예요. 동그라미는 등록 나왔죠. 거기 기역이 내니까 기역이 몇일이야 그게 그게 7일이라는 게 그래서 답이 1번이야 그래서 얼마나 착한 사람이 낸 거냐 이런 거 이렇게 착한 사람이 문제 맞으라고 낸 거를 틀리면 그게 말이 되냐 그 얘기 내기는 이런 걸 틀린다는 건 뭐냐 출제자의 양심을 완전히 깔아뭉긴 사람 만약에 틀려갖고 떨어지면 세종시에 살 건가 말 건가 고민해 주시고 무슨 말 이해하시죠 이거 기억이면 7일입니다. 접수하면 15일이고 잘 기억합니다. 거기 613 페이지에 지적식량 1번을 보시면 작년 문제 지적식량을 실시할 경우로 모독으로 알 수 있죠. 지금까지는 시험 문제 하게 되면 침량 대상이 아닌 것 하게 되면 뭐하고 합병하고 뭐가 나왔어요. 지목변경이 나왔어요. 작년처럼 지적식량 대상인 거 처음에 나온 거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응용하게 되면 이 두 가지가 뭐에요. 두 가지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만 파악하면 돼요. 그 두 가지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당이 다 침량을 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왜? 거기 기억해보게 되면 신개등록 침량 하죠. 왜 하냐면 아니 최초로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생겼으면 어디에 대장을 최초로 만들려면 대장에는 면적을 등록하니까 침량을 당연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에요. 그 다음에 ㄴ은 뭐에요. ㄴ은 복고 침량 하죠. 복고 침량. 왜? 뭐만 안 하니까 합병하고 지목변경은 아니니까 다른 거 다 침량하는 거야. 제조사 침량 할 것이고 토지가 바다가 됐죠. 내 눈에 그 바다가 다 됐는지 일부가 남았는지 몰라. 침량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뭐가 안 들어가 있으면 합병하고 지목변경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다 뭐하는 걸로 침량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반대적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답이 몇 번 ㄱㄴ ㄷㄹㄹㄱ 5번이다. 자 여기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별표하시고 2번을 별표하자. 2번 별표하시면 지적침량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습니다. 틀린 거 그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틀린 거겠죠. 자 그래서 거기 일단 5번에 5번에 눈에 들어오는 단어 중에 거슬린 단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5번에 합병 들어가 있죠. 그래 그게 틀린 거에요. 오늘 합병은 뭐하지 않으니까 침량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 일본은 소유자 이해관계는 침량할 필요가 있을 때는 거기에 줄 치세요. 수행자한테만 의뢰를 해요. 수행자한테만. 절대 소관청에 의뢰한다는 단어가 들어가면 틀려요. 항상 누구한테만 의뢰한다고 소관청 수행자한테면 소관청 들어가면 안 돼요. 수행자한테면. 그 다음에 지조침량은 기조침량과 세부침량으로 구분하는데 우리가 보통 기초침량은 이렇게 기초침량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만드는 침량이에요.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지적기준점을 만드는 침량이에요. 지적기준점. 이 지적기준점은 몇 가지가 세 가지가 있어요. 종류로 따지면 삼각침량 보조침량 도군침량에서 도군점이 대한민국에 뭐예요. 수십만 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부침량은 이 기준점을 기초로 해서 뭐 한다든가 분할한다든가 신규등록 등록전환 있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의 지적확정측량 이게 다 경계보건측량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세부침량 그 다음에 거기 3번은 뭐예요. 3번은 수행계획서를 의뢰서를 수행자한테 제출한다는 얘기고 4번은 뭐예요. 두 번째 줄에 수행자는 수행계획서 동그라미 치고 수행계획서 그 다음날 동그라미 어디에 소관청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을 즉시 소관청을 시도이산하면 안 돼요.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날까지 소관청입니다. 5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615페이지 4번을 별표합니다. 4번을 별표하게 되면 지적측리할 경우가 아닌 것으로 있죠. 아닌 것으로 써있는데 이건 또 문제 유형이 다른 거예요. 문제 유형이 다르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공간정보법이 있죠. 이 공간정보법은 뭐예요. 공간정보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측량이 뭐예요. 측량이 뭐가 있냐면 기본 측량이라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공공측량이라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수로측량이라 하는 게 있고 왜 이 공간정보법은 뭐에 대해서 그 바다 있죠. 바다. 바닷길 있죠. 바닷길 그런 거 바닷길이라든가 물의 길이라든가 일반적인 뭐예요. 일반적인 또 국가기관이 뭐예요. 혹시 공공사업을 위한 측량이라든가 아니면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인 측량 있죠. 건물공사에 필요한 일반 측량이 있고 근데 우리가 이게 우리가 배우는 게 바로 지적측량이에요. 그러니까 몇 가지 중에서 이 다섯 가지 측량에서 우리 시험법에 해당하는 건 뭐라는 게 있고 지적측량만 배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시험법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험법에 해당이 안 되는데 우리가 지적측량 했을 때 과연 뭐예요.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게 되면 만약에 지적기준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당연히 앞에 뭐가 붙어있으니까 지적이라는 단어가 붙어있으니까 여기 해당하겠죠. 근데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위성기준점 자 그다음에 뭐예요. 공공기준점 공공측량 공공기준점 있죠. 수로기준점 이 기준점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뭐가 아니면 지적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면 지금 뭐예요. 우리 시험법에 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게 지적측량하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측량 대상인 거 아닌 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뭐라고 지적측량이 아니라 뭐라고 공공측량이나 뭐예요. 기본측량 하는 거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이 문제의 4번 문제의 의도는 뭐라고 측량 대상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뭐 하지 않는 거 지적측량을 할 경우가 아닌 거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 4번처럼 뭐가 나오면 기준점 앞에 위성이나 공공이 나오면 공공측량을 하는 거지 공공측량을 하기 위해서 공공기준점이지 뭐 해서 맞는 게 아니라는 게 지적측량을 해서 맞는 게 아니다. 이 의미가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요. 이 문제의 의도는 측량 대상 그런 게 아니라는지. 자 5번을 별표합니다. 자 5번을 별표해 주시고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을 때 1번은 뭐예요. 1번은 우리가 세부측량을 얘기하는데 자 기준점을 정하는 것은 기초측량이고 1필지 경계면적을 측량하는 것은 세부측량인데 거기 측량 방법에는 평판측량이라고 시작해서 맨 끝에 위성측량으로 끝나요. 개수를 따지면 측량이니까 ㅊ이니까 측량 방법이 7개가 있다는 거예요. 밑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평판 평판이 그거예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평판이 이런 거예요. 자 이 네모난 평판 깔아 놓고 이 산발이 세우고 디오데이드라고 이렇게 여자분들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이거 총 있죠. 격자로 이렇게 보는 게 이게 평판이에요. 여기다 컴퓨터 설치한 게 전자평판이고 평판 전자평판 지금은 지금은 다 전파기 광파기 있죠. 그걸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평판을 시작해서 맨 끝에 뭐로 끝낸다고 위성측량으로 끝나요.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2번은 뭐예요. 자 어디 동그라미 2번에 눈에 거슬린 단어가 뭐가 있어요. 어 그래 시도지사에요. 이거는 왜냐면 그 다음 날까지 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소관청이. 시도지사가 아니에요. 그런 게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게 빨리빨리 눈에 들어와야 돼요. 소관청이다. 시도지사가 아니에요. 소관청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측량기간은 5일이죠. 기간을 따질 때는 측량기간은 며칠이라고 5일입니다. 측량기간은 5일이고 검사기간은 며칠이라고 검사기간은 4일입니다. 자 그럼 검사는 오일 것도 없죠. 왜 검사니까 이렇게 검사니까 사니까 며칠이라고 사니까 4일입니다. 그죠. 측량기간이 갑자기 측량기간이 머리가 하얘지고 생각이 안 나죠. 그럼 써보는 거예요. 측량.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5일이야. 측량기간은 며칠이라고 그래서 5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측량기간은 5일 검사기간은 며칠 4일이다. 4일이다. 그 다음에 거기 4번은 뭐예요. 4번은 자 거기 합병하고 지목변경 안 들어갔죠. 그래서 공부를 복구하거나 신계등록 등록전환 축적변경 합병하고 지목변경이 안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뭐하는 거예요. 측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5번은 기준점을 설치하는데 거기 계획을 수립하고 답사하고 섬전조표 나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어디에 예컨대 산악지역에는 이렇게 화강암으로 돌로 되는 거 이렇게 기준점을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은 도시지역은 돌로 설치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뭐예요. 우리 바닥에 전기수도 가스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철하고 철하고 뭘 섞어서 구리 섞죠. 구리. 주석 있죠. 구리하고 주석 섞은 건 총동. 철하고 뭐 섞은 건 주석 섞은 건 뭐예요. 그거 우리가 보통 고기 보통 고기 구리 주석 그런 거 섞은 걸 우리가 전기가스 있죠. 그걸 이제 설치해 놓습니다. 녹슬지 말라고. 어. 그러면 여기다 뭐라고 써있냐면 지적 뭐라고 써있어요. 지적 동원점에 써있죠. 동원점에 써있어요. 이걸 뭐 이거를 설치하는데 일단 설치하는데 설치하려면 계획을 수립하죠. 계획 거기에 뭐라고 써있어요.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준비 답사를 가요. 어디다 설치할 건가.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헷갈리는 게 선점하고 뭐예요. 선점하고 뭐예요. 좁혀죠. 좁혀. 선점이라는 건 일단 찜하는 거야. 찜한다는 거 이해하죠. 여러분 여기 전철 안 타시니까 모르겠고 서울에서 전철 타하려면 일단 나이점 드신 분은 전천문이 열리잖아요. 물론 버스도 마찬가지다. 몸이 먼저 하는 게 가방부터 던집니다. 가방부터. 그게 뭐하는 거예요. 선점하는 거야. 선점. 그게 선점. 어딘가 찍을 건가 선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여기다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돌았으면 어딘지 모르죠. 조표가 그거예요. 말툭 박아놓고 빨간 이빨 세우는 거 있죠. 그게 그게 조표예요. 그러면 선점이 뭔건가 조표가 뭔건가 이해는 했죠. 그게 돌았으면 까먹으니까. 시읒이 먼저야. 지읒보다 뭐가 먼저라고 시읒이 먼저야. 시읒이 그 생각하시면 시읒이 지읒보다 뭐가 먼저라고 시읒이 먼저 시읒이 그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답이 뭐라고 5번에 답이 뭐라고 2번이에요. 시도지사가 아니라 풀다 보면 답이 뭔지를 까먹어. 뭘 얘기하는지 답이 시도지사가 아니라 누구라고 소관청이에요. 죄송하죠. 여기서 6번을 별표합니다. 6번을 별표하는데 칭량을 의할 수 없는 것을 써놨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아까 그랬죠. 칭량은 누구한테 지적 칭량 수행자한테 의리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검사 칭량이라든가 검사 칭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에요. 지적 제조사 칭량 있죠. 이것은 뭐에요. 이것은 칭량해달라고 소유자가 의뢰하면 안 돼. 네. 이 지적 제조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자 워낙 일본 놈이 하도 엉터리로 해나갔고 어 그 국토교통부 장관 그랬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토지에 지적 제조사 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알아서 할 일이지 토지 소유자가 제조사를 하고 뭐에요. 칭량을 의뢰할 수는 없어요. 이 검사 칭량이라는 건 갑이라는 사람이 자 어디 이렇게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생기면 새로의 대장을 만들려면 의리라는 수행자가 민간인이 와서 이 땅을 칭량했는데 1839제곱미터가 나왔어요. 갑이 의를 쳐다보니까 자기하고 생긴 뼈대나 이런게 비슷해갖고 족보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고려시대 때는 자 어디 이 진도에는 고려시대 문인들이 많이 유배를 왔답니다. 문인들이 그런데 완도에는 무인들이 많이 유배를 와갖고 이 완도 출신 사람들이 뼈대가 골격이 굽고 이렇게 굽고 대표적인 골프하는 사람 석영중과목이 목이 이러잖아요. 땡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비슷하니깐 족보 따지면 육천간이야. 갑이 을한테 막걸리 한잔 해 주고 육천동생아 이천으로 해라 이천으로 이럴 수도 있다니 이럴 수도 그러니까 민간인이 수행자가 측량했으니까 이 수행자한테 위탁한 소관청이 뭐에 필요가 있어 이거 검사를 필요가 있다니 그러니까 이 검사도 소유권자가 검사해달라고 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다니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면허 달라고 하면 이제 누가 이제 운전학원이 다 하잖아 이제 옛날에는 옛날에는 뭐예요 운전면허 달라고 하면 경찰이 입회를 했어요 경찰이 지금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경찰이 입회 해갖고 그런 에피소드도 많아요 어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운전면허 달라고 이제 학원에 갔는데 이게 안 줄 거 아니에요 경찰이 그 아저씨가 딱 옆에 딱 앉아서 입회를 해요 그러니까 이 경찰관이 지금 뭐예요 그 이 아이가 긴장하고 그러니까 그 긴장감을 풀어주려고 그 한 말을 하나 물어본다 그 가볍게 피가 뭐냐고 그러니까 이 경찰관이 물어본 피는 뭐냐면 PD 이거 이거 파킹 드라이브 이걸 물어본 거야 근데 얘는 긴장하니까 뭐라 얘기하냐면 A, B형인데요 이렇게 해갖고 합격했어요 이게 어? 왜냐하면 경찰관이 자기를 웃겼다고 그리고 옛날에는 그렇게 그런 유도리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하도 이제 뭐예요 학원에서 하다 보니까 자기네도 잘못하면 그 경찰청인가 어디서 위탁받아서 하는 거니까 불안하지 자기네도 검사 받을까봐 어? 그러니까 뭐 굉장히 저기 까다롭게 하더라고요 옛날에 좋았어요 여튼 어? 이거 그래 누가 누가 하니까 위 민간인이 와서 측량하니까 걔가 측량을 잘했는지 안했는지 뭐가 필요해요 이거 검사할 필요가 있다니까 이런 거는 뭐예요 검사 측량하고 제조사는 뭐예요 측량을 측량을 의뢰할 수는 없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검사는 누가 소관총이나 시도이사가 제조사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알아서 할 일이다 그래서 의뢰할 수 없는 게 그게 5번이에요 자 뭐가 나왔어요 지적 제조사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617페이지 보시면 거기 8번을 별표합니다 8번을 별표해 두시고 자 측량에 대한 의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은 당연히 뭐예요 소유자가 분할하고 싶으면 수행자한테 의뢰한다 그랬죠 자 2번은 의뢰서 제출하고 3번은 뭐 당연히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날 소관총 동그라미 그 다음날 뭐라고 소관총 그 다음에 측량기간은 5이고 검사기간은 4일이라 그랬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측량기간은 5일이고 검사기간은 4일이고 자 그 다음에 기준점을 뭐하는데 이 기준점을 설치하는데 기준점이 15개 이하까지는 매치를 4일을 초관은 뭐예요 4점마다 플러스 몇점마다 4점마다 플러스 1일을 가산한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케이스 식으로 20개를 만약에 자 20개를 만약에 설치한다 그러면 15개 이하까지가 뭐예요 4일이니까 초관은 4점마다 플러스 1일이죠 19개죠 4점마다니까 하나도 며칠에 이거 1일이에요 하나도 2일 2개도 2일 3개도 3일 4점마다니까 이게 6일이 걸리죠 근데 이렇게 법에 정해놨는데 수입권자하고 수행자하고 합의를 했다니 합의 합의를 정하겠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40일이에요 곱하기 뭐예요 4분의 3이면 뭐라고 30일 30일이 이게 측량기간이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뭐예요 4분의 1 있죠 10일 이게 뭐예요 검사기간이죠 검사기간 검사기간이다 4분의 3 4분의 1 4분의 1 5분의 3이 아니라 5분의 3 몇 번에 5번에 뭐예요 5분의 3이 아니라 뭐라고 4분의 3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한테 나한테 뭐예요 토지를 땅을 한번 그려보라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네모나게 그래요 네모나게 땅을 그려보라 동그라미 세모 그리는 사람 이건 독특한 사람이에요 사귀지도 마라 이런 사람들 네모나게 그러니까 사각형이니까 사야 항상 분모가 뭐라고 사야 사 분모가 5가 아니라 사각형이 자 넘기세요 넘기시면 자 거기 9번 문제 618 9번 문제에 별표합니다 9번 문제에 별표하시면 별표하시면 거기 가루나 집어넣은 거죠 측량기간은 5일이고 검사기간은 4니까 기억리는 5454 나와야 되죠 5454 5454 나오는 것은 345에요 345 그죠 그러면 345 중에서 맨 끝에 보면 그러면 그 기간이 합의를 한 기간인지 측량 전체 기간에 몇 분의 몇이 측량 기간에 맨 끝에 4분의 1 나와야 돼 4분의 1 검사기간은 자 거기 전체 기간에 그 자 측량 검사기간은 뭐예요 미음은 4분의 1 나와야 되니까 5454 4분의 1 3분이 답이겠다 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야 그거 맨 앞에 보고 맨 끝에 봐야 되는 거지 그런 문제를 중간까지 다 본다는 거 그건 시간 낭비지 그게 요령이에요 그런 게 자 요령이니까 그래서 하여튼 자 기억니언 54 그 다음에 거기 ㄷ은 15점을 초과하는 뭐예요 4점마다 ㄷ은 4점이죠 4점마다 그래서 4분의 4 5분의 4 몇 번이 답이다 그래서 10분은 마찬가지 그거 비슷한데 이제는 줄였죠 그걸 다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자 까로완의 ㄱ 15점 이하일 때는 4일을 초과하는 거예요 자 초과하는 4일에 15점 초과하는 4일마다 다 뭐가 들어가야 돼요 444가 다 들어가죠 444 그 얘기에요 444 자 11번을 별표합니다 그래서 아까 풀어봤죠 지금 방금 자 거기 다음 예시하는 경우에 검사기간 측량기간과 검사기간 그래서 그 40일을 줘줬죠 측량기간은 4분의 3이니까 30일 검사기간은 며칠 10일 요거에요 이거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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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일을 줘줬을 때 30일하고 뭐라고 10일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이렇게 5분의 3 이런 식으로 열거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케이스 형식으로 이렇게 계산하라고 나오시고 이거는 수학이 아닙니다 산수도 아니에요 그냥 샘이에요 샘 이런 샘을 틀린다는 건 말도 안되는 얘기죠 이건 샘이에요 샘 뭐 샘입니다 뭐 수학을 싫어한다 그럴 수도 없는 얘기에요 수학이 아니에요 수학이 샘이지 수학도 아니에요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지 넘어가시면 자 612페이지 620페이지 있죠 620페이지에 거기 자 거기 자 거기 12번 문제가 12번 문제가 이거 이거 검사 기간만 21 얘기죠 21 곱하기 4분에 하면 뭐에요 5일이고 자 13번 문제를 별표합니다 13번 문제 13번 문제 별표하는데 별표해 두시고 검사 받지 않아도 되는 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에요 측량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뭐에요 검사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검사 검사해야 되는데 만약에 뭐에요 지적 삼각측량과 지적 뭐라고 삼각측량과 지적 뭐라고 지적 확정측량이 있어요 확정측량 지적 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쪽에서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뭐에요 지적 삼각측량과 지적 확정측량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면접규모 이상 면접규모 이상이라는 것은 이 세종시를 만드는 이 개발사업 지역은 규모가 크죠 규모가 크니까 이런 면접규모 이상이라면 면접규모 이상이라면 누구한테 시의 도지사나 대도시 시장한테 뭐에요 시장한테 검사를 받아라 이제 그런 얘기에요 근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하면 면적이나 경계나 자표는 자 이렇게 자표는 만약에 도면상에 도면상에 이 경계가 뭐에요 경계가 잘못 등록되면 인적 경계가 바뀌면 이 면적에 증감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이나 경계나 자표가 잘못되면 이 면적에 뭐에요 그 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요 피해를 많이 본다는 게요 아까도 면적에 1380인데 2000원 해놓으면 사는 사람은 황당하죠 어 그러니까 검사가 필요한데 이렇게 공부에 등록하는 면적 경계가 아닌 경계를 복원한다든가 경계의 무슨 측량과 경계의 복원 측량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신축 건물을 짓게 되면 땅 위에 짓기 때문에 이 뭐에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땅 위에다 이렇게 져야지 이 건물을 뭐에요 남의 땅을 침범해서 짓게 되면 뭘로 알고 왜 땅 위에다 짓는 거니까 경계 표시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 경계 건물의 바닥이 다른 건물을 침범했는가 그 현황 측량이라는 걸 해요 그걸 우리가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해요 건물의 건물의 뭐에요 건축물의 그 현재 사항이 도면에 뭐에요 도면에 대비해서 자 위치를 표현한 걸 우리가 뭐라고 지적 현황 측량이라 얘기해요 자 이것은 뭐에요 이것은 자 현황 측량 이것은 뭐에요 이것은 검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어디하고 어디하고 자 이 식은 뭐에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네 땅이 이만큼이다 네 땅이 이만큼이다 뭐에요 경계를 복원해 주는 것은 이것은 뭐에요 장인이 뭐에요 정확한 자료를 갖고 하는 거니까 다시 검사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뭐에요 건물의 바닥 위치를 하는 거니까 검사 대상이 아니니까 무슨 자 따서 이거 복자 따죠 복현인은 검사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여긴 따갖고 여기 삼각 측량과 확정 측량은 뭐에요 시 도지사한테 도지사한테 시 도지사한테 검사 봤죠 이상일 때 따라해보세요 삼각도 이상은 다시 삼각도 이상은 삼각도 이상은 검사하나 복현인은 검사하지 않는다 복현인은 검사하지 않는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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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우자니까 그래서 삼각도 하면 그 혹시 그 목포의 눈물이라는 노래 알아요 네 그러니까 그 30대는 지금 나이가 30대죠 40대요 40대인데 모른단 말이에요 나중에 노래 한번 삼각 나중에 네이버에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는데 그 사공의 뱃노래에 가물거리며 하면서 삼각도 이런 노래가 있어 아 그게 명곡이에요 명곡 목포의 눈물이라는 노래 목포의 눈물이라는 노래 목포의 눈물의 제목이 삼각도 이상은 검사하나 복현인은 뭐 하지 않는다 검사하지 않다 그래서 그 문제가 13번 문제가 그거에요 검사받지 않았던 측량에서 뭐 찾으라고 복현이 복현이 그거 2번이죠 복현이 그게 그게 답이에요 복현이 자 그거 하나 풀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다 사막도가 목포의 눈물 노래까지 불러가면서 아이 참나 이건 자 거기 621페이지 15번 있죠 거기 15번 보게 되면 자 거기 문제가 적부재심사 동그라미 재심사 자 그 다음에 양성 동그라미 자 적부재심사 양성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이 지적위원회 있죠 지적위원회 자 이렇게 뭐에요 지적위원회가 있는데 이 지적위원회는 자 뭐가 있고 중앙지적위원회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지방지적위원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지방지적위원회는 딱 하나만 해 지적측량 적부임사 하나만 해 하나 근데 중앙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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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기관이냐면 다 심의의결기관이야 심의의결기관인데 얘는 심의의결하는게 딱 지적측량 적부심사만 해 적부심사 딱 하나만 한다는 얘기 근데 중앙지적위원회는 몇가지 하냐면 다섯가지를 해 왜 다섯가지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개 그래서 다섯가지를 해 다섯가지 한다 다섯가지 그럼 중앙의 지적위원회에 관한 뭐에요 지적위원회에 관한 정책을 뭐에요 정책을 지적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그런 상황을 심의의결해요 지적위원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려면 지적은 측량을 해야 되니까 지적측량 뭐에요 측량 기술을 개발해 기술을 기술을 개발하려면 기술자를 양성해야 되겠죠 지적측량 기술자를 뭐한다는 얘기에요 기술자를 뭐에요 기술자를 양성을 해요 그럼 사람 양성에다가 우리가 뭐에요 속담에 머리 검은 짐승을 키우자 뭐에요 키우지 말라고 우리 거두지 말라고 막 그랬죠 아들내미에요 애들이 둘이 다 다 사래요 천마당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온순하시고 왜냐하면 아들내미 저희 어머니가 아들만 새끼였는데 우리 어머니는 욕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 저 새끼 이런거는 욕이 아니야 그냥 하죠 자 하여튼 그렇게 거친데 양성하다가 말하는들은 뭐에요 기술자를 지적측량 뭐에요 기술자를 뭐 해줘야 되요 징계합니다 징계 그 다음에 여기 적부심사죠 적부재심사에요 그래서 몇가지만 세가지만 양성 징계 재심사 양성 따라해보세요 양성 징계 재심사 그거만 보자 그래서 여기 문제 지금 방금 15분 문제 거기 양성 나오죠 양성 양성하면 어디서 하는거에요 중앙지적위원회에요 근데 거기 지방지적위원회 심의위원회사가 하나뿐이 없다니까 하나니까 딱 뭐에요 1번이죠 나머지 다 어디서 하는거에요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하는거에요 나머지 자 중앙지적위원회니까 일단 적부심사는 16번은 1번 적부심사는 딱 한군데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는 양성 징계 양성 징계 재심사 양성 징계 재심사 그렇게 보죠 자 여기세요 자 17번 문제 보시면 17번 문제 보시면 위원장은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뭐에요 국토교통부 지정부 담당 국장 동그라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에요 국장이에요 국장 과장은 부원장이고 그 다음에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해서 의견 뭐 그건 답을 안나오고 그 다음에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과 부원장 한 명 포함 동그라미 별개가 아니에요 포함해서 5인 이상 뭐라고 10인이야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회의를 소집하는데 재반 가방수 출석에 개의해서 가방수 찬소 이렇게 하죠 근데 5번이 왜 틀렸냐면 거기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 일시 장소미 심의안결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회에 통제한다고 써있죠 근데 왜 7일이냐 7일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5일이에요 왜 5일이냐 자 보세요 그 회의에 뭐라고 참석해서 오라고 하는거죠 그 노래도 있잖아 오나라 오나라 오라고 오라고 했는데 왜 7일이 그랬어 5일이지 오라고 그랬으니까 5일이지 이해하셨죠 오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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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5일이지 이거 제가 정한거에요 국가가 정하는거에요 국가가 법에서 정해놓은거라니까 오나라 오나라 오라고 회의하러 오라고 그랬으니까 5일이지 이해했죠 그래요 그거 틀리면 안돼 오라고 그랬으니까 5일이다 이건 단순한거에요 이거 외우는거에요 그냥 오나라 자 18번을 별편 자 그래서 적부심사 틀린거 이렇게 했는데 일단 여기서는 시도지사가 나와요 왜 지적식량 적부심사는 누구를 거쳐서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2번에 보시면 거기 기술적 징계 나오죠 징계 징계 나오면 징계 양성 재심사 어 그건 어디서 하는거에요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하는거에요 어 지방지적위원회가 아니라니까 어디서 하는거라고 지방 중앙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는 딱 하나만 한달 있죠 하나가 뭐에요 적부심사만 하는거에요 적부심사 어 중앙에서는 징계 양성 양성 징계 재심사 양성 징계 재심사 세가지입니다 아 이해하셨죠 음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뭐에요 3번은 7일 이내에 의결을 받으면 의결을 하면 7일 이내에 적부심사청구임이 이해한 데까지 뭐에요 통제해주고 거기에 불만을 품으면 90일 이내에 뭐에요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 절대 사람한테 국토교통부장관한테 재심사를 청구하는게 아니에요 누구를 거쳐서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서 누구한테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아 그것부터 먼저 이해합니다 그걸 이해해 놓고 이제 날짜가 회부하는 날짜가 30일 심의위결 60일 부득의안경에 1차한번 연장이 30일 통제해주는게 몇번처럼 3번처럼 7일 거기에 불만이 품으면 뭐에요 적부재심사는 며칠 90일 이내에 뭐에요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날짜는 36 아니면 36 안되면 36 아니면 37 박수 337 박수 37 박수 뭐에요 박수 뭐한다 구한다 그래서 36 아니면 30일 회부 날짜 60일 심의위결 안되면 한 번 연장이 며칠 30일 통제는 7일이고 재심사는 며칠이고 구한다 이게 90일이고 구한다 날짜 좀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날짜 배운 다음에 아 적부심사는 시 도지사한테 하는게 아니라 시 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재심사는 뭐에요 국토교통부장관한테 하는게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다음 다음 주에는 6시 반부터 등기법 등기법 하겠습니다 풀어오실 시간은 없으실 것 같고 수업에 참석이 하세요 네 다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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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